달려라! 달려라! 오랜만에 하세요 여기 그리웠어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학창시절 때 어떤 게임 해보셨습니까? 하나요 퍼크요 그게 뭐야? 모르십니까? 그걸 퍼크라고 해? 이렇게 되면 이걸로 1시간 할 수 있는데 일단 땅따먹기 있었죠 땅따먹기 있었습니다 지우개 따먹기 그 다음에 그림에 그려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아바타 아시죠? 저는 WWE 유행해서 케이크 초코슬렘 하고 찹찹찹 찹찹찹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했을 법한 게임을 달려라 방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추억의 게임 시즌2죠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와 와 그리고 에그레스트 점을 찍어놔 와 나 어릴적이 로망이었는데 이걸 2개 보네 게임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께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또 준비가 황금이요? 몇 돈이에요 몇 돈? 얼마 얼마짜리야? 그거는 제작진한테 문의를 진짜 중금을 줘. 진짜 안금이에요? 순금까지는 아니고 뭐 좀 기가 막힌 엄청난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이 설마 가장 중요한 지금 지금 그 소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 고! 갑시다. 뽑기 있었으면 좋겠다, 뽑기. 네, 본격적인 게임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이 달고나 뽑기. 해봤지? 해봤지? 경상도. 달고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대구는 뽑기. 뽑기, 쪽자. 뽑기, 쪽자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명식이 달라요. 네, 맞아요. 뽑기, 쪽자, 달고나 뭐. 지금 광주 생각 안 난대요, 광주. 광주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뽑기를 학교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 먹었었죠. 네, 네, 네.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양 틀까지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부수지 않고 한번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 어찌 제가 이렇게 만들 건데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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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저는 중국식으로 가겠습니다. 와, 중국식 좋아요. 원주 씨.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맛있는 냄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영웅이 탄 냄새? 오, 야,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와, 귀 다 녹았는데? 아니, 그러고 넣으면 안 돼, 그러고 넣으면 안 돼. 젓가락,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넣으면 돼, 콕 찍어서. 콕. 어, 야, 태영아. 약간 영역, 약간 에어리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센터에다가 드랍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드랍하라 그래. 야, 태영이 다 만들었어. 이게 리얼 맛있는 거는 다 붓고 나서 좀 남아있는 거 먹는 이 재미가 있다고. 뽑자, 라리에. 뽑자, 내가 뽑기 엄청 먹었어. 이거 안 찍어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이렇게 이거 먹는 게 진짜 맛있다고, 이거. 먹어볼까요? 아, 진짜 이거지. 음. 이거. 아, 이거지. 이게 뭐야? 야, 비교. 갖고 와. 그냥 녹은 상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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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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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뭐하는 거야, 이게? 다 붓었어요, 형. 많이 했어요. 아니, 너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너 많이 넣었어. 왜, 여기다 넣어? 네? 아, 치아. 뭐야? 아, 치아. 이게 또, 이게, 이게. 치는 용은 이게 설탕을 좀 많이 해서 해요. 나 형하고 해봐야 돼. 야, 저 이거. 나 완성됐어. 어, 진영. 나 완성됐어요. 아니,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오. 야, 태형이 잘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형님. 야, 너는 우트한 거냐, 이거를? 어, 태형이, 태형이 잘했는데? 죄송해요. 네, 통째로 떼는데요. 오. 오, 대박. 얘들아, 얘들아, 현대미술, 현대미술. 오, 야, 뭐냐? 이게 바로. 뽑기의 3D화다. 쏜다, 야. 와, 들어오므로.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다리입니다. 미안하다. 나 다리예요. 태형이 국기를 아십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그냥 망했어, 그냥. 지민아,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대박. 누룽지 아니겠나? 아, 붙인 게 아니야, 붙인 게? 야, 여기다가 내가 볼 때 시유를 좀 발라야 돼. 여기다 붙어, 봐봐. 진짜 붙어. 정광아. 자, 정광아, 뭐야? 너가 올 때 뭐 했냐? 정광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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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아니, 모양이 아니라 그 판대기 좀, 판대기. 판대기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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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이다, 뽑기. 불 끄자. 뭐 붙은 거 같았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 금방 떼면 돼, 금방 떼면 돼. 내가 봤을 때 우리 테이블에서 제일 잘 맞는 게 이거다. 자,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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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자. 아, 야. 여러분, 카메라에 자기 작품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태영이, B군부터 한 번. 아, 태영이 잘했어요. 좋아요. 여기가 진짜 뽑자라, 뽑자라이신 분들은 이 색깔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 정도인지. 아, 진짜요? 슈가 형, 슈가 형, 저 어때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약간, 약간 좀, 설탕이. 설탕이 약간 좀 더. 황금? 황금? 황금색 나와요, 황금색. 너 무슨 모양이니? 이거는 제가 하트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트를 어떻게 실패했지? 하트를 어떻게 실패했지? 하트를 너무 오래 찍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자, 대한민국의 국기를 하십니까? 봐요, 한번 봐. 어떻게 해? 아, 이 기깔들이 다 별로야, 우리보다. 자, 다음. 지민 씨. 예. 지민 씨 작품 제가 들어도 될까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작품.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들어주세요, 그냥. 작품명 누룽지. 코라고 하자. OK. OK, 지민 씨의 작품명 누룽지. 나왔고요. 자, 천국 씨 작품 한번 들어주시죠. 야, 근데 저거 맛있어 보인다, 저거. 물 모양 누룽지 나왔고, 자, 재엽 씨 작품. 자, 여기 있습니다. 달. 달방, 달방. 네, 달방. 달방이라서 달을. 달이죠, 달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뜯자, 뜯자, 뜯자. 자, 근데 저거 근데 아직, 아, 뜨거워. 김슬. 자,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이다. 일단 조각을 내는데, 완벽하게 했죠? 완벽하게 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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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 이농도 하니까. 우린 다 비슷하게 나왔잖아. 뭐, 뭐. 형, 저 이거 진짜, 이 모양 그대로 뜯으면 인정?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뜯으세요, 바늘로. 다른데? 그 옆에 사람도 좀. 너 할래? 지영아? 그러니까, 나 오피누 해가지고 안 됐어. 안 됐다, 나 앞으로 안 하자. 제가 봤을 때 1등은 접니다. 형, 나 다시 한번 해보자. 나 제대로 못 해봤어. 야, 말했다. 완성된 별감물은 카메라에서 보여주시고. 제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 다 못했는데? 저 죄송한데 저한테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자, 다들 성공했습니까? 이건데. 아니, 필빼 했어요. 저 깨졌어요. 좋아했어요. 현대미술.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저걸로. 야, 하트 있어? 하트 없지? 하트 내가 해볼게. 야, 그거 하면 대한민국 된다. 할 수 있어. 알게, 알게. 아, 다 걸렸어. 아니, 이걸로 누르면 되잖아. 자, 빨리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다 실패했으니까. 네. 이걸로까지는 하고. 야, 호박, 그래도 안 떼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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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망한다. 떼지다가. 야, 말했잖아. 아까 떼라오. 이러면 현대미술 되는 거야. 빨리 떼라오니까. 자, 여러분들. 자, 맛있게 살구나. 한입씩 하시고. 첫 번째 게임으로 갑시다. 게임 가시죠. 네. 자, 첫 번째 게임으로 렛츠 고! 야, 근데 이거 기계 좋네요. 자,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공기. 공기 아십니까? 공기 같은 존재. 오,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여기. 스냅이. 스냅이.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갈게요. 자, 보세요. 자, 그만 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만, 그만 터세요. 자, 렛츠 고! 그만 터세요. 도둑이야? 아, 전형적인 초보의 1단이에요. 아, 어렵죠, 어렵죠. 1단 개네. 1단부터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저라면 센터 뽑습니다. 아, 그걸? 1, 2. 자, 하나씩 할게요. 자, 렛츠 고! 오, 되게 잘해요. 오, 되게 잘해요. 내가 그럼 2단이었는데? 아니, 넌 그냥 다 따라해. 아, 재협 지금 꼴찌 후보 유력합니다, 재협 씨. 정국 씨, 정국 씨, 색깔이 지금 좋아요. 제가 다 맞혔어요, 방금. 그래요? 제 거 다 뺏어갔어요. 아,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시작이 좋아요. 어, 정국 씨.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 정국 씨. 아, 정국 씨. 아, 진짜 높겠다. 아, 정국 씨. 자,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자, 정국 씨. 에베레스트 좋아, 이거. 아, 정국 씨, 일단 성공. 자, 정국 씨, 2단파로 렛츠고. 아, 이거 타는 거야? 낫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 5, 5? 아, 저희 때 반칙이 있었거든요. 이거 반칙이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해야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물으면 기회 끝이에요. 형, 상하도 못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 지금. 와, 지민이 강.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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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탈락했어요. 집중해. 집중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김 남순 잘해요. 아, 남순이 형. 1단 성공. 야, 야. 밸런스가 좋아. 2단 성공. 아, 약간. 아, 약간. 아, 약간. 아, 대박이다. 김 남순 2단 갔다. 자, 한, 슈가 들어갑니다. 슈가. 오케이. 슈가는 일단 장판부터 올라와 있어요. 아, 약간 좀 애매한데요. 장판 좋지 않아요, 슈가 씨? 오. 오, 아. 야, 이거 게임 끝날 수 있을지. 태형 씨, 자, 레츠고. 자. 딸기 공기 해도 돼요? 딸기 공기가 뭡니까? 딸기 공기는 또 뭐예요? 하하하. 뭐야, 그게? 딸기 공기. 딸기 공기가 뭔데? 딸기 공기가 뭔데? 3년 오늘 안에 가나? 아, 진짜? 자, 여러분, 연습 금지입니다. 아니, 연습 안 해요. 오, 태형 씨. 일단. 일단 통, 일단 통과. 일단 통과. 자. 자, 이게. 이게. 방석 필요 없어. 방석. 방석. 드려야, 드려야 치는 공기에도 처음 보네요. 진짜 신기하게 한다. 진지하게 할게요. 와. 야, 야. 아, 정신 좋아요. 야, 이거 마치 고든 램지처럼 조미러는 성격. 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소금을 치는 거야, 느낌으로. 아, 욕심 내지 말라고. 아니, 뭐, 여기까지 가서. 자, 보세요. 지민 씨 몇 단이었죠? 자, 1단입니다. 지민이 형 9단입니다. 아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충분히. 어, 지금 좋아. 1단부터 해. 자, 지민이 잘해. 자, 갑니다. 지민이 일단 끝났어요. 자, 2단, 2단. 아, 바치기 잘해요. 아,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역시. 스냅이 있네, 스냅이. 여기 딱 있어, 스냅이 있어. 여기 딱 있어, 스냅이 있어. 아, 어때요? 와, 나오고. 오, 정신이 안 났어. 지민 씨 지금 3단으로 1등. 아, 반응들이 너무 웃겨. 아, 3단을 못 하냐, 왜? 자, 시민 씨, 자, 렛츠고. 자. 아, 나 진짜. 아, 재미, 재미는 아는 거 아니야. 자치도 못 하고. 아, 우리 큰일 났다. 자, 자. 태영 씨, 수 쓰지 마세요. 따윈. 자, 좋아. 우리 큰일 났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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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한 번에 가지 않냐? 아, 저. 나 진짜. 독특하게 뿌려도 되나요? 독특하게 뿌려도 되나요? 독특하게 뿌려도 되나요? 독특하게 뿌리세요. 독특하게 뿌려도 되나요? 저는 셰프 살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지 못할 거면 웃기기라, 나. 지금. 나도. 다시 한번 다 하면 셰프 살로 되나요? 지금 손 떨리고 있어요. 야, 더. 공기를 던지면 공기가 안 보여요. 감각으로 하고 있어요. 재영. 나는 쯔기. 재영 꼴찌 아니에요 지금? 혀. 꼴찌 아니에요.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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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2단 2단 랩. 괜찮다. 나부지 않다. 세분 최고. 맥트 테니. 맥트 테니. 네, 그거. 두 개 다 잡아야 해. 쉬워. 하늘 끓이 뭐야? 아니, 위에 미리 보면 뭐 있어요? 아니, 위에 뭐? 강을 말해야죠, 강을. 지금 위에 공기를 보고 있어요, 윗공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야, 고맙다. 자, 재우 씨. 헤딩 반칙이에요. 어, 이제부터. 왜 2점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오케이, 안 연결되겠어, 안 연결되겠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어, 그거 안 됐는데.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제 3단? 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정규야? 야, 1등인데, 이거? 3, 2, 1이야. 야, 1등이네. 야, 진짜 3단 순 다 못 나왔어. 자, 재우 씨, 3단, 3단, 렛츠 고. 아니야, 이거 3착순으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못 해가지고. 아니야, 박지민 잘했어. 가자, 박지민. 자, 꺾기, 꺾기. 아, 그럼 여기서 2개. 야, 이거 이거면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야, 진짜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반칙 없어. 아, 잘한다. 바로 갈게요. 어, 1, 2등 나올 것 같아요. 아,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윤기 씨, 웃기기라도 하자. 나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 형 일단 깨자. 일단 깼다, 깼다, 깼다. 일단 못 깨면, 지금. 조용해라. 형님 소리. 아, 좋아, 좋아. 윤기 형 진지해요, 지금. 오케이. 저거, 저거, 저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다 넘었어. 아, 이게 아니라고. 한 거냐고. 계속 들어와 보셨어, 윤기 형. 동기 이렇게 못 타야 돼. 처음 봤어. 자, 갑시다. 갈게요, 갈게요. 빨리 갈게요. 이제 더 스피드 할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다. 오,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좋다. 좋다. 오, 좋아요, 좋아요. 3단, 3단. 3단, 3단. 진지한 게. 진지한데 하늘을 자꾸 왜 봐요. 이게 마지막에 이거를 5개를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총 13년을 낮춰야 됩니다. 아, 씨. 아, 씨. 야, 저 조명까지 던지, 왜? 야, 함성우 우렁쳤다, 야. 13년이 뭔데? 아니, 그냥 너 생각 안 해도 돼, 13년. 넌 지금 3단만 생각하면 돼, 그냥. 손이 작아가지고. 형, 너는 그게 불리하지. 우와. 오, 그렇게. 그렇죠. 다시 잡으면 돼. 그렇죠. 저라네, 저라네. 오케이. 오, 오, 오. 뭐냐? 놓치면 다시다. 놓치면 다시다. 아, 땡. 자, 저. 자, 10년 한 번에 갑니다. 오케이. 오. 가자, 가자. 하아. 하아. 짜진 몇 년이에요? 난 몇 년인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좋네.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좋아, 좋아, 좋아. 1등 나올 것 같아요. 오, 이거 어렵다. 오, 이거 어렵다. 오, 좋아, 좋아. 지민이가 손이 작아가지고. 아, 얘는 꺼기가. 손이 작아. 꺼기가 불리하네. 지민 씨, 4년 됐으니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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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씨, 고비 오른쪽 사람이 뭘 집을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와, 잘한다, 다들. 고비가 뭔데? 1단. 어, 1단인데 왜 2단을 하시죠? 저, 저 2개 잡았잖아요.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지, 1단부터 가야죠. 2년 잡으면 2단부터 시작. 아, 그래요? 아니지. 임기훈 별 그렇게 아니야. 5단 잡으면 2단만 해? 그렇네. 아니야. 자, 남윤 씨 가시죠. 5개 잡으면 5개. 2라이크. 아, 손이 커서. 아, 손이 커서. 아, 아쉽네요. 자, 갑니다. 자, 윤기 씨. 오케이, 오케이. 네. 형, 이거 하늘 높이 던져도 된다 했죠? 자, B 씨 해, B. B 씨. 저, 잘해요. 자, B. 태영아,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야, 잘했어. 야, 웃기게 하네, 웃기게 하네, 웃기게 하네. 선생님, 웃겼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다다, 다다, 다다. 이거, 이거. 땀나냐, 이게 뭐라고 땀나니? 거의 유인 씨 국가대표 본인 느낌이야. 살짝, 살짝. 꺾기를 보면 원래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못하니까. 오케이. 꺾기가 뭐야? 꺾기, 이게 꺾기야. 연, 연, 점수. 아, 자. 아, 자. 아, 모으기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칙이요. 자, 고비. 고비, 고비. 고비? 자, 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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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자, 짐 씨. 자. 1, 1단이야? 건들. 1, 1단이야? 건들. 아, 씨. 땡. 건들이 있어? 건들이 있어? 일단, 일단. 연, 연수 10년으로 가죠. 연수를,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물, 아, 저 3살. 그러면은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10년. 아, 어렵다. 야, 이만큼. 야, 이만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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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춰줘, 잘해. 나, 지미애 장난아닌다, 지금. 자. 어, 사녀, 사녀. 아, 고비. 사녀, 사녀. 아, 고비. 아, 고비네. 자, 신뢰하게, 자. 자, 한 번에 가자. 고비가 근데 뭐, 뭐 의미인데? 남이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야, 얘는 고비를 뚫드는다. 오케이. 조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 2년 딱 두 개. 어머데 두 개를 어떻게 잡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구기 없습니다. 빅그를 딱 맞혀야 돼요? 아, 빅그를 딱 맞혀야 돼요? 빅그를 딱 맞혀야 돼요? 아, 빅그를 딱 맞혀야 돼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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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깨잠. 완전 나왔습니다. 아, 재밌다. 남지 씨. 건들, 건들, 건들을 봐주자. 건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저도 빨리 갈게요. 어, 이거 힘들다. 이거 건들! 건들! 건들 아쉽습니다. 2단, 2단, 2단 도전! 2단 도전! 슈가양 되게 마음 아프다. 지금 태형이 아직도 2단이야. 야, 나 춤 속았잖아. 마술인가요? 아니, 뭘 속았잖아. 자, 지금 태형이 아직도 2단이야. 자, 지켜봐줘. 나 지켜봤어. 왜 안 떨어지지? 저도 무심코 여기 보고 있어. 나는 언제쯤 떨어지나 구경하고 있었어. 양양만국으로 실패를 하는구나. 실패를 하는구나. 아니, 이거 앉아서. 오케이. 자, 빨리 좀 끝내줘. 오케이. 일단, 일단, 일단. 오케이. 자, 정국. 아니, 이거 너. 작성감이 있어야 재밌지,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야, 해 봐, 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찝게, 찝게. 찝게. 손 좀 놓고. 손 좀 놓고. 어, 좋았다. 어, 좋았다. 어,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누가 보면. 누가 보면 뭐 거의 월촉인 줄 알지? 야, 윤희 씨. 야, 올리.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잡았는데. 자, 남윤 씨, 가자. 한 개, 한 개, 한 개. 내가 흥말이 더 높지. 자, 윤희 씨. 야, 두 개를. 자, 태형 씨. 윤기 형은 흑기사 한 번 써야겠다. 자, 태형 씨. 형. 형. 3단만 해주시면 돼요? 3단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 오케이. 자, 지금 흑기사 탄수 썼습니다, 태형 씨. 자, 진이 형이 얼마나 잘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 와, 지금 잘해. 맞아, 그때. 와, 태형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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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랜스코. 귀 한 번 더 줘요? 무슨 귀예요? 흑기사. 하세요. 오케이, 흑기사. 야, 흑기사가 영신 동지가 않아. 자, 저는 일단입니다, 일단. 일단이요. 진이 형, 여기서 실력을 보여줬어. 오. 오. 진이 형이 있어야 했네. 숨겨왔던 쟤넬을 여기서 뽐내는 거야? 숨겨왔던 쟤넬을 여기서 뽐내는 거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빨리 끝내야 제발. 빨리. 끝내자, 끝내자. 내가 지금 4년이야. 아니요. 네가 끝낼 생각이었어? 네가 끝내면 진짜 레전드지. 내가. 네가 끝내면 레전드지. 오케이, 자. 자, 예능으로 가자. 네가 끝내자. 자, 한번 뚫어봐. 일단 던져넣자. 야, 던지고 잡고. 그래! 잡고. 그래! 인정. 웃겼으니까 인정. 아이고. 자, 가자. 자, 끝났다. 끝났어. 여기 간식이 적혀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냐? 야,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야, 이거 이거 돌릴 때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야, 영롱한 소리야. 형, 나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돼? 아, 돌려봐. 야, 이거. 야, 이거. 아,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이거? 야, 이 소리 샘플 떠서 가고 싶다. 아빠가 500원짜리 주면 그렇게 좋아 안 돼? 아, 소리 많아. 소리 영롱해요, 자. 아, 짜릿해. 기분 좋아요. 진짜. 진짜. 야, 씨. 번호 저부터 볼게요. 27번, 35번, 80번이요. 입 속에서 와다닥. 이거 설마 찍어먹는 사탕? 맞습니다. 와,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자기 거 아니면 눈 쪽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왔습니다. 아, 쫀디기. 오케이. 아폴로. 우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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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에 나오는 깨돌이야, 깨돌이. 맞아. 이거. 이게 500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 저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3, 20, 고. 아. 아. 폴. 폴. 폴로 주세요. 로. 럭이 럭. 다음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게임으로 갈까요?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럭이 럭. 럭이 주세요. 럭이 럭. 잘하는데? 귀여웠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은 땅따먹기입니다. 여러분들. 땅따먹기 아세요? 땅따먹기 아죠? 땅따먹기 모르면 뭐. 맞습니다. 땅따먹기 설명 들어갑니다. 야, 점 찍어, 점 찍어. 그러면 저까지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거 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 근데. 네, 좋아요. 자, 갈게요. 점 찍어, 점 찍어. 그러면 저까지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딱 먹어도 이만큼이다. 이 선만큼만 먹는다, 이렇게. 제휴, 이거 들어가면 레전드. 야,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제휴, 한 번 탈락. 이렇게. 야, 어려워. 어려워.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빡빡 갑시다, 형님. 자, 찍고. 공대기가 눈앞에 있어서. 좋아하게만 하면 된 거 아니야? 대박이다.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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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또 바로 올게요. 제대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뭐 오케이. 이걸 활용을 잘해야 돼. 이 선을. 흔들리지만 하세요. 이거. 나. 그러는데. 걸린대. 아니야, 아니야. 제휴, 여기 조금 세게 쳐야겠다. 걸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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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은. 걸린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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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제휴, 이걸 해냅니다. 순밤? 과연 그는 얼마큼 그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정적인 확장이에요. 아, 이거는 성공하지.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어? 옆돌기를 시전하는 그의 병뚜껑. 옆돌기를 해? 옆돌기를 해버렸죠? 딱히 커. 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이쪽으로 좀 많이 보내야지. 지금 많이 보내야지.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딱 적절한. 아, 나쁘지 않아. 과연 물고, 과연 물고. 이런 거 뭐, 살짝. 제어코? 갑니까? 어? 아, 시간 위험해. 아, 윤지영. 로피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제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알겠어? 자, 갑시다.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아, 시계. 아, 도망쳐버리죠. 계속 옆으로. 옆으로 돌아버리죠. 자, 가볼게요. 시계가. 아니, 화끈하게 갔는데. 아, 걸리네. 사람답게. 아, 참 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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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나의.. 와. 컵 하나밖에 없다. 형이 여기 다 먹으면 돼요. 제가 인생 역전 한번 노려보자. 형, 일단 병뚜껑 좀 잘 달래 줘요. 자, 저의 코스트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형, 성공하면 인정이다. 아,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아,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진짜. 자, 야, 이거 눌러줘라. 눌러줘라. 야, 앞에서. 야, 이제 인정한다, 이거. 이거 하면 인정한다, 진짜. 와, 인정이다. 와, 잠깐만. 와, rated? 와, rated? 와, rated? 잠깐만. 들어가면 돼. 가능해, 가능해. 딱 봐도 들어가면 내가... 자, 재효 발 치워야겠다. 승민이야! 눌러봐봐, 여기 좀. 눌러봐봐, 너네. 나 누르겠어요. 아니야, 같은 환경에서 해야죠. 같은 조건에서 해야죠, 형. 들어가면 진짜 슈가인 것 같아. 그거 봐봐. 들어가면 진짜 레저?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야! 야, 밟아서 슈가 그랬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슈가 탈락! 재효 승리! 형, 들어가면 진짜 저럽겠다. 야, 근데 진짜 걸린다. 까비바비버. 야, 먼저 한 사람 유리해, 먼저 한 사람 유리해. 오케이. 먼저 한 사람 유리해야 돼. 먼저 하겠어요? 빨리 해. 와, 들어가면? 끝나지, 사실. 와, 진짜 가냐? 와, 진짜 가냐?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그러면... 집에 가야 돼. 아, 역시. 아깝다. 깝깝이라고 하죠, 형. 어떻게 하늘은 날 편인가? 중국이 똑같이 갑니까? 송초를 갈 필요 없어. 송초를 갈 필요 없어. 와, 진짜. 야, 캐나다의 악몽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차라리 잘 된 거야. 야, 너 넘어갔어, 그 정도 파워면. 오, 저거 진짜. 야, 봐, 진짜. 이러면 살짝 대충대충 쳐줘야 돼요.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골! 골! 과감해. 정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 봐도 될 것 같아. 오, 오, 오. 참 애매한 거 치러 갔는데. 어떻게 갈래?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다 차지해, 그냥. 그래. 형만하게 가자. 일단 먹어놔야 돼. 뭐 정작? 그렇지. 오케이. 이웃 지민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대로, 반대로. 얘는 거침이 없어. 좋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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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았다. 들어가냐? 아이씨. 아이씨. 아니. 다들. 다들 끝발이 약해.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내봤세. 오, 야. 자, 지형을 이용했죠? 네. 아, 약국이 아니야. 아, 안전하게 가네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었이지. 들어와야지. 들어가면 돼, 다섯. 우와. 종객이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둘. 하나 먹으면 돼. fog quinz. 한 번에 먹어야 돼. 오, 오, 오! 이렇게 삼각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재민이지. 야, 잠깐만 가능할까? nek. 워, 오. 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안전하게, 넣기만 해. 막 ride, let's groove. 야, 근데 이елов는, 만약에 제가 넣어도. 지민이가 너무 띵이 커서. 너무 땅이 커가지고 오케이 이거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오케이 솔직히 역전하면 기회는 주자 재미가 없는데 그림이 그지? 아니 아니 너무 재미있는데? 지민이 이거 먹으면 끝날 거 같은데? 괜찮아요 자 이거 이겨 이겨버리면 박지민씨가 1등으로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림 만들자 아 네 됐으네요 자 이렇게 지민이가 이겼고요 세민이 세민이 다음 경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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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 천사네 천사가 그런 일밖에 아니에요?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건 천사가 안가고 여기 내부수갈로 지금 정체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거기로 알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어요 아니지 와 와 와 대박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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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부터 기회조차 안 주기야? 아니 남준아 네가 먹을 수 있는 땅이 더 많아 너 되게 신난 거 같다 자 오케이 되게 즐거워 보이네 갈게요 갈게요 어 아 비슷해 비슷해 아프잖아 나쁘지 않아 대신 여기로 가야겠어 그렇죠 그렇죠 야 체크해 체크해 여기 여기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 쉽지 와 와 와 끝 끝 끝났어 이러면 게임 끝난 거야 나도 끝날 거 같은데? 이거 너무 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니 근데 난 레몬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내가 잘 먹었어 대응이가 아 오케이 찍고 아 좋은 환경이에요 자 이렇게 빠르게 끝나나요? 좋다 좋다 오 와 너무 좋았어 이거 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아니 이건 남의 집 앞마당까지 먹었잖아 아니 안 마당까지 먹겠다고? 혹시라는 거죠 나도 미네랄 캬 나도 미네랄 캬 나도 미네랄 캬 나도 미네랄 캬 불협적인데 야 야 남들이 분필을 던져서 GG 자 안 내면 지긴 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자 우리 태형 씨부터 가겠습니다 태형 결승전입니다 태형아 첫 판은 무조건 크게 가야 되는 거야 오 좋다 아 장난치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 오 이 정도 한 번 먹는 거 지민이를 견제하겠다 지민이를 죽이겠다 네 지민이 형이 집을 차단시키겠다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아니 여기서 제급은 확실히 뭐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좋아 너무 안좋아 하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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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금 금리제의 정도면 이건 뭐 그냥 아 그만 줘도 돼 그만 좀 못 받을 뻔 했다 아 아 그 주민이 이렇게 먹으라고 자기 자기 사타고 그러냐 자 여기서 먹으면 요즘 이제 이렇게 여기 확실해가 먹으면 일단 먹고 아 아 동네에서 게이머 왕대여 괜히 그치 그치 월드컵포에서 축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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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ssim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태영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를 이거 거의 안전해요 태형이 10회 하면 대박인데. 안전하게 가네요. 너무나 안쪽적이죠. 이러면 붕필 던져야 해요.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정의적을 누르고 인사를 합니다. 정의적을 3번. 인사를 하죠. 지민이 2번째까지는 참 잘해요. 지민이 2번째까지는 너무 잘해요. 하지만 지민이의 가장 큰 고질전은 마지막 마무리죠. 끝발. 나한테 왜 그래? 이래서 나이가 같으면 안됩니다. 살짝 피는 드리프트.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지. 태형이 재능이 있다. 태형이 거의 매료들어요. 안정적이었어요. 몰라요. 나쁘지 않아요. 카메라 향해서 가야 해요. 2등은 빼앗기지 않으세요. 2등은 빼앗기지 않으세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야, 벌레 이거 뭐야? 아, 방금 행운의 벌레를 날렸죠? 자, 방금. 이거 날아갔어요. 벌레를 지켜주던 소식을 날렸어요. 죄값을 받을 겁니다. 몰라요, 몰라요. 죄값을 치를 거예요. 죄값을 치를 거예요. 죄값을 치를 거죠. 아, 행운의 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민이가 여기 차단 못하면 이제 뭐 하죠? 차단 못하면 제 옆에 역전 기회가 있는 거고. 오! 오! 몰라요. 몰라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와, 이거 뭐냐. 이거 휘어있는 거예요.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오케이. 그냥 짠거 하자. 자, 지금 점수 한 번에 못하다가 뭐예요? 하나, 하나. 잠시 누구야? 저 공기. 아, 공연이야. 잠시만, 나 몇 점이냐, 그럼. 너, 너 땄어? 1, 2등이 했어? 아니요. 지금 3명이네. 지금 3명이네. 3파전이야, 지금. 아, 방금 여기서 땄어야 했어. 아, 손득이다. 손득이다. 손득이. 브이넥이. 브이콘. 브이콘. 브이넥이 뭐야? 빼돌이다. 와, 착하니, 착하니. 와, 착하니. 와, 착하니. 나 레어템 엄청 많이 얻었다. 대박이다. 착하니. 나 착하니. 와, 이거 초코장, 초코장. 야, 야, 이거 강아지, 이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다음 게임 세팅을 위해. 고고고. 고고. 자, 여러분들, 세 번째는 팽이 게임입니다. 팽이. 어렸을 때 만화 다들 보셨나요? 3, 2, 1. 고우 슛. 고우 슛. 와, 대형 아주 잘 받아줘. 엄청나게 있어요. 와, 대박이다. 형 그거 안 하지 않아요? 해요, 해요, 해요. 3, 2, 1. 고우 슛. 고우 슛. 고우 슛. 지민 씨부터 먼저 팽이를 선택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팽이를 선택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팽이, 아니. 팽이, 아니. 팽이, 아니. 아니야, 1점이 느껴줘 봐야지. 고이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아니, 여러분들, 팽이를 이렇게 조립하면 여기서 주작 튀어나오고 형이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로망을 왜 지금 찾아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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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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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용한 사회를 왜 지금 울고 난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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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하자고. 자, 그럼 정말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하자. 왜 니들. 왜 맘대로. 잠깐만, 잠깐만. 남는 거 좋아. 심판 의견을 들어야 해. 나한테만 기회해 주자, 그럼. 야, 그럼 원래대로 지민 해. 막내의 권한을 봐. 오케이. 자, 지민 씨. 와, 종국이 넘어가면 나도 섭섭하다. 서음 씨. 서음 씨. 왜 그래? 어떤 거 갖고 싶으신지.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추억 한번 들어볼게요. 현무를 좋아했습니다. 현무를 좋아했어요? 아, 너 약간 현무 좋아했구나. 현무, 현무 갖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 현무 좋아해요. 현무 좋아해요. 어? 골드가 있네? 드레스의 골드, 이건 제 겁니다. 드레스의 골드, 이건 제 겁니다. 제가 가져갑니다, 그래. 아, 잠깐만요. 왜요? 아니, 게임을 해야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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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곱, 하나 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MC 권한. 네, MC 권한입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은 거 올랐네. 박스가 큰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아, 좋아. 뭐야, 그럼 우리 뭐야? 나는 트렌저. 트렌저 하고 싶은 분 있어요? 트렌저 하고 싶은 분? 주작이요, 저요. 자, 주작 가위바위보. 주작 가위바위보 들어갑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 나 아무거나 좋은 거야, 남는 거야. 자, 록바이슨 가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록바이슨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세요, 그냥. 나 아무거나 날라고 그냥. 자, 슈가는 메탈 드레이고. 저, 저 이거 하겠습니다. 형, 록바이슨 할래요? 정국아. 정국아, 이거 하고 내가 록바이슨 할게. 어. 좋다. 형, 나랑 바꿀래요? 좋아. 드레스 엘레스 골드 갖고 싶어요? 그럼 드레스 엘로 삼행시. 자, 고. 드레스 엘로. 네. 이거 할게요, 내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게임은 팽이를. 이 게임은 팽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와, 진짜 추억이 나. 여러분, 뭘 좀 아시는 분들은 스티커 먼저 붙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티커 중요하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스티커 얼마나 중요한데요? 스티커 제일 중요하죠, 사실. 껍데기가 중요해요, 형님. 설명서 들어가면 되잖아. 아, 이런 거를 설명서를 보고 하자니. 아, 그치. 뭐야, 이런 거 뭐냐. 암으로 하자. 약간 핸드폰 필름 케이스 붙이듯이. 알지, 뭔 느낌인지. 알잖아, 이거 어렸을 때 그 감각이. 뭐다. 자, 이. 시련이 닥쳐왔는데요? 야, 난 1번부터 막혔어. 나도 1번부터. 1번부터 뭐야? 1번부터 뭐야? 아유, 정말. 아유, 아유, 여러분들. 아유, 야, 이거 빨리 만든 사람한테 점수 좀 주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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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만들었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거. 됐어. 야, 내 거 난리 났다. 얘들아, 큰일 났다, 너희들. 아,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만들기는 하세요. 네. 아니, 이 형은 진짜 웃긴 게 혼자 투덜 다 거리면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건가요? 원래?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거 너무 세게 꽂으면 안 돼요, 그게. 아, 그래? 어. 나 이거 부러졌어요. 어? 태형이 탈락. 태형이 끝났어, 벌써? 태형이 끝났는데? 그거를. 와, 대박이다. 형, 그거 안 하지 않아요? 해요, 해요, 해요. 아, 나 진짜 나. 형. 해요, 해요, 해요. 어, 좋다. 아, 나 때는 이게 실로 감아가지고, 뭔지 알죠? 철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아, 나 때는 말이야, 나왔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야, 뭐야, 이거? 잠시 힘 땡겨볼까요? 뭐야, 너, 펭이 뭐야, 엄마, 엄마, 엄마. 야, 빙빙인 줄 알았어. 저거 안 했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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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불향이네. 너 대충 했네, 조리. 뭐, 왜, 얘도 돌고 있고. 원래 이런 겁니다, 형님. 야, 분신술이야? 야, 오늘 여러 가지로 레전드 찍는다. 아, 눈물 날 것 같아. 야, 분신술 또 나간다. 아, 나는, 나는 진짜 경기에서 시작해. 우와! 나는 정상적이지. 정상적이라도. 나는, 내가 공을 꼬지 않아. 솔직히 이거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 너무 잘 만들었어. 우와. 태영아, 내 거 가지고 가면 잘 만들다더니 왜 나랑 변함이 없냐?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잘 만들 수 있어. 좋아, 완성됐어요. 시작할까요? 야, 완성된 사람, 이리 와. 야, 이거 어떻게 꼽는 거지? 너, 너는 뭐 하루되면 조립하냐? 그, 그림을 끝까지 키운다는데, 이거 그림은 끝까지 안 끼워져요. 어디, 봐봐. 여기. 너네 애들의 오판이야. 너네들이 버린 애기로 내가 오늘 일을 하겠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됐다, 그렇지? 자, 여러분. 다 만들었네요. J.O. Peng입니다. 이 Peng의 이름은 주작콥. 오케이. 주작콥.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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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이야? 주작콥. 자, 태영 씨. 김태영. 팽이 소개해 주세요. 골든 드렐레입니다. 골든 드렐레. 아, 좋아요. 팽이가 멋있어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국 씨, 자기 팽이 소개해 주세요. 저는 현무입니다. 현무입니다. 아, 진짜. 나, 내 성을 따서 전현무입니다. 전현무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해 소리가 없게 말합니다. 네. 방금 부서지긴 했는데. 네. 아무튼 저는. 팽이 였던 것. 굉장히 익숙하시죠. 드라셀입니다. 드라셀. 자, 지민 씨. 저는. 조용히 하시죠. 록바이슨이라는 친구인데. 록바이슨.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정이 벌써 생겼어요. 많은 시간에 함께해서. 많은 시간에 함께해서. 많은 시간에 함께했구나. 봄 경기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 에이스. 여기 에이스. 메탈 드레이버.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이 재미있어요. 메탈 드레이버. 이게 마지막까지 아무도 안 고르는 거 제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메탈인 거 같아, 진짜로. 메탈 드레이버. 얘로 결승까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포부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이쪽에 있는. 지민이 한 번 붙어 보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라. 아, 잠깐만. 이 쪽은 약간 하이라이트 경기 아닌가? 무슨 일이야? 게이홉 씨부터. 게이홉 씨부터. 그러면은. 게이홉 씨부터. 알죠. 알죠. 그 대사. 오케이. 스트레이트. 투.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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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봐. 나 지자. 지겼습니다, 주자코. 이게, 이게, 이게 탑 플레이도 맞은가? 오케이, 다음, 다음. 오케이, 주자코. 너 아직까지 하고 있냐? 무슨 조립을 하는지? 쟤는 진짜 예쁘다. 내가 보는데 얘 1등이다. 저는 오리지널 드라셀이에요. 오리지널 드라셀? 얘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전현무 씨. 현무 대현무. 오케이, 자, 스트리트. 투, 원. 고, 슛. 와, 김남주. 강력해요. 김남주 공격 강력해요. 아니, 정국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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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무 잘 잡아. 오, 기다려요. 너무 잘 잡아. 오, 기다려요. 와, 너무 세. 와, 너무 세. 야, 야. 야, 다음, 다음. 아니, 잠깐만, 상자가 제일 커서 골랐는데 제일 작아, 팽이 있는지. 이 게임은 정국이의 견형문 씨의 창. 와, 좋아요. 자, 드디어 비밀 변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밀 변기가 나왔어요. 비밀 변기. 비밀 변기. 비밀 변기. 비밀 변기. 자, 스트레이트. 두, 원. 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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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만 좋은 muster 생각보다. 확 marriage 먹기 좋은데. 이게 나오는데요. mc의 팽 이름이 무엇이 бук Dolphab, 제가 아기jąрPi. 메탈 드레이거 셔측에서 charge ça. delphab, Sake thug, dms. 자, 중결승전 입니다. 충전 sua 첫 번째 경기 bcln에 charleseo leso. bcln paranormal bizor6 . 고, 슛. 아, поехали. 셔츠에, Hot iron metal. 마지막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피셔리 결승 진출! 이팽이가 어렸을 때 이팽이가 센스. 주작콥 vs 천현무씨. 이게 뭐라고 떨리냐? 정국이가 잘 던진다. 주작콥 날카로워. 센터 사죄했어요. 안전한 센터 사죄했어요. 센터 밀어내죠. 이팽이 진짜 세.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그만해, 록바이스. 그만해, 록바이스. 나와라, 록바이스. 록바이스. 뭔가 교체해줘? 형으로 1라운드 할래요. 천현무씨 vs 비셸. 지금 비셸이 부품을... 부품 교체요? 네, 부품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니, 저 금박을... 이거는... 드락슨 그만하세요. 그만 놔둬라. 저리 가세요, 드락슨. 그만 놔둬라. 자, 비셸. 비셸 vs 천현무씨. 3, 2, 1. 결승입니다. 고, 슛. 오, 진짜 기대돼요. 고, 슛. 오, 진짜 기대돼요. 역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이에요. 들어와요. 공격했어, 공격했어. 공격했어, 공격했어. 드락슨, 진짜 슨. 드락슨 죽을라 해. 오, 오, 오. 이건 전현무씨 승리입니다. 전현무씨. 0.5초 차이로 전현무씨 승리. 승리. 이게 뭐라고 박진감이네, 이렇게. 아, 정말 역시 결승전 교회가 나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3, 2, 1. 고, 슛. 여기서 비셸이 반격을 해줘야죠. 지금 공격이 안정적이에요. 비셸이 유리해요. 비셸이 유리해요. 유리해요. 어우.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들어와. 최종벽이야, 최종벽.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밑에서 파면. 밑에서 파면. 록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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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록바이슨. 록바이슨의 승리. 록바이슨. 록바이슨이 왜 이름도 록바이슨인가요? 로펜스. 1등 서세요, 1등. 1등이요. 2등 옆에 서세요. 2등. 꼬등이요. 내가 좋아하는 걸 1등에서 기분이 좋다. 꼬부치기냐? 네 번째 게임은 미니게임입니다. 미니게임이요, 네. 미니게임. 총 3가지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공기반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 내주세요, 정국 씨. 좋아요. 고무딱지. 고무딱지 소리 내주세요, 제이홉 씨. 고무딱지요? 고무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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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따먹기로 총 3가지 게임이. 지옥에 따먹기. 이거죠, 이거? 네,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끝. 바라밤빵. 바라밤빵. 정국은 도마쥐라도 잘하고 있어, 지금. 끝났다. 남중킹. 도망가요, 도망가요. 안쪽. 도망가요. 정우 씨.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왜 저렇게 춤을. 나의 순대로 윤기 씨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윤기. 준비, 시작. Get it. Hit. 잠깐만, 이게 왜이래? 하나씩 하냐? 이게 왜이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자, 이거 웃으면 안 되네, 잠깐만. 자, 정국이. 야, 웃어, 웃어, 웃어. 오케이, 9시만. 준비, 시작. 록바이스. 오, 야, 정국이. 록바이스. 야. 오, 잘 참는다. 잘하는데? 뭐야, 오랫뜻인데? 정국이. 너무 오래하는데? 와, 정국이 뭐야? 23.28. 재민 씨. 준비, 준비. 바라밤밤. 바라밤밤. 시작. 록바이스. 이게 신기하게 맞춘다. 이게 공이니까 이게. 이게 각자가 좀 틀린 것 같아. 이게 각자가 좀 틀린 것 같아. 지구는 돈다. 어, 갔다. 자, 준비. 19.04. 잘한다. 시작. 시작. 왜 시작만 했어? 왜? 아, 그 기운이 찾아왔다. 록바이스는 우리에게 왔어. 록바이스는 우리에게 왔어. 록바이스는 우리에게 왔어. 록바이스는 우리에게 왔어. 나가. 록바이스. 자, 준비. 시작. 비영. 아기남준. 하이. 오, 집중 잘한다. 좋아, 집중이야. 사악. 솔직히 사악 오바잖아. 18.75 나왔어요. 18.75. 그럼 19초 해줄게요. 준비. 시작. 비영 웃기기 쉬운데. 기운이 그래. 사악. 아니, 비영 그런 걸로. 빡. 비영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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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18.53. 비슷하네. 여기가 마지막인가봐. 어, 호비 형이 마지막이구나. 호비 형이 진짜 쉬운데, 웃기기. 호비 형이 그냥 웃을 것 같은데. 자, 준비. 준비, 시작. 야.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근데 공은 웃고 있어, 지금.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자, 14초.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럼 한 판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영 은근히 잘해, 이런 거. 진영 웃기기 쉽지. 진영, 진영 버내기. 진영 버내기. 진영 버내기. 진영 버내기. 자, 우리 진영 기록에 자기 기록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됩니다. 오케이. 나, 나, 나 진영 기록해야지. 나 혼자 4초. 나 진영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날려버리, 날려버리, 날려버리. 자, 그래. 수강을 해 줘. 수강을 해 줘. 조용기사. 자, 준비, 시작. 승리기사. 승리기사. 고마워, 승리기사. 예, 문제가 4개로 넘어갔어. 진영 형 효석이. 거의 조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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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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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이야. 23초인데 아까? 마지막. 야, 오빠. 내가 꼭 챙겨. 와, 나 2등이네. 너네 욕심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두 쪽으로. 흑기살을 잘 애용합시다, 여러분. 적시, 적소에 흑기살을 사용합니다. 흑기살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진영이 숨은 변수였네. 여러분, 이 딱지 아십니까? 알죠. 이 딱지 알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좋아요. 제가 이 딱지를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대1로 싸워서 두 개를 먼저 따오는 멤버가 승리하게 됩니다. 남준이 형, 남준이 형 지금 신발 벗었어요. 신발 벗었어요, 남준이. 남준이 신발 벗었으면 하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죠. 아, 나. 오, 오. 오, 오. 1대1입니다. 오, 오. 오, 오. 남준이 씨, 들어와라. 오늘 로파이 승부가 별로 안 좋다. 들어와라. 오, 오. 오, 오. 그렇죠. 어려운 점ально 앞당겨 truth. 왔다 했다. 빠바빠. 아, 힘들었다. 빠바빠. 나 진짜 이겨야 돼. 이렇게 마음 아파 소리를 하면 어떻게 때려야 돼? 저 빵 쪽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때려야지. Cell Gall candied. 역시 비도 눈물도 없어. 잘했다. 이리와, 앉아. 어떻게 하지? 3명인데? 3명은 저랑 대결합니다. 누구랑 대결하죠? 0점 훅기사. 너 이미 끝났잖아. 오케이, 0점 훅기사. 0점 훅기사 갑니다. 제형! 시라노 싸울 수 어때? 안 될 것 같은데?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어. 땄다! 공지야, 싸웠어. 바닥! 세형, 바닥! 남중 팀! 광산 김 씨 잘 온 심 대결인데, 이거는. 광산 김 씨는 접니다. 아, 그래요? 맨발의 청춘! 왼손으로 때리네. 4강전 이렇게 치열해? 형, 이제 명대사 한 명씩 치고, 오케이, 명대사. 네가 나의 결승전 티켓인가? 네가 나의 결승전 티켓인가? 아니었죠. 아닌 거로 판명됐습니다. 결승전 티켓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비영, 액션. 다른 패로 바꿔줄 생각은 없나? 상처를 지내줄 사람 없나요? 상처를 지내줄 사람 없나요? 상처를 지내줄 사람 없나요? 호시 급해 봐봐. 호시 급해 봐봐. 하늘은 내 편이야. 하늘은 내 편이야. 너 대신 내가 웃어 주마. 너 대신 내가 웃어 주마. 웃지 못했어.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너무 재밌는 4강전이었습니다. 결승은 누구야? 결승. 정국 시대 태양신. 정국이도 약간 패 하나 갖고 있는데 나도 한 마디 주면 안 되나? 자, 이거. 둘 중에 뭐 갖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결승전이니까 단판. 비영, 왜 이렇게 해맞아. 단판 승부 어때요? 단판 승부. 단판 승부? 결승전. 딱. 하나만? 나 동생으로 간다. 나는 인간답게. 오케이. 성공하시죠. 승찬이야. 앞면을 따는 기적을 보여주지. 앞면을 따는 기적을 보여주지. 앞면을 따는 기적을 보여주지. 정신.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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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해. 오케이. 딱지는 이렇게 해서 정국 씨의 우승으로 땡땡땡.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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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세요. 가위바위보. 형 말 듣고 적당히 한 거예요. 오늘의 TMI. 정국이는 첫 번째. 그분은 가미를 낸다. 오케이. 이제 의식한다. 아, 그랬나? 또 내 또 가미를 낸다. 이거는 먼저 해도 솔직히 상관없어. 하얀. 아. 1. 한 판. 정국이의 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더 되시게 하는 게. 왔어요. 왔어요. 야, 이걸 그렇게 넘어가냐.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아. 이게 뭐라고 진짜. 절반. 한 판. 오케이, 한 판. 그래서 최초의 득점. 바로 지켜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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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석이 형의 부전승으로 하자. 정국이면. 내가 해야지. 자, 누구냐고 했지? 그러면 재엽 때 진 보고. 이렇게 들으면 좋겠네. 오케이. 이번에는 정의 기사해 주자? 잠이 혁기사 원해? 어, 가자. 오. 시작. 나이. 절반 가자. 그 결제 후 홍보 형 사탕의 뺐어. 야. 왜. 짐이 형 믿어? 信心합니다. 응, 믿어. 장의 되돌아. 정의 가야죠. 정의 가야죠. 안 짝.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거 도망가야죠. 그렇지! 절반! 절반 대 절반이에요. 형, 이길 수 있었는데. 두 사람 미웠습니까? 자, 준비! 10! 안 내면 지인걸. 칠리에 묵을래니까 빨리 냈어. 단순한 놈아. 트리플 악셀. 오케이, 가자. 이거, 이거. 아... 바로 이겨주지, 내가. 감각이 있어, 이런 건. 바로 넘겨서. 태용이 형, 절대로 이래. 야, 진짜 태용이 형한테 너무 유리하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유리하다. 아, 잘 뽑는데. 어, 종식. 갔다, 갔다, 됐다. 아니, 왜 자꾸 치는... 아니, 왜 자꾸 치는... 띵띵띵. 자, 결승 뭐야, 결승 누구야? 시열한 경기 속에 낙이 되었습니다. 자, 결승. 지민 씨와 청취해. 아, 지민 형이야? 네, 지민.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걸, 가위바위보. 다르다! 자, 가위바위보 진짜 웃겨. 야, 너무... 야, 너무 수다 뻔하다, 너네. 야. 아니, 이거 벌써 이긴 것 같아. 빨리, 빨리 가자. 확산하게 끝나자. 그렇지, 좋아. 좋아. 트리플. 공격적이야. 자, 인젠트 들어가줘. 아까비. 건드렸는데. 한 판 나올 뻔했어요. 한 판 나올 뻔했는데. 오! 이거 절반. 절반이다, 절반. 자, 지민이가 설마 이기나요? 대치기가 하나요, 대치기가 하나요. 진영이 중기 이렇게 놓치지 않아, 나는. 오! 어! 대대치기 나겠네, 대대치기. 일단 빠져야 되겠죠? 아니. 트리플 박스가 한 판 가? 한 판 가야지. 한 판 아무것도 안 났어. 아니, 왜? 깔끔하게 결승에서 한번 보여줘라. 아, 이게 아닌데. 한 판. 오, 절반. 절반 나왔습니다. 절반, 절반. 오! 대치기. 절반. 오!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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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은 박시민. 명승부였어요. 이렇게 해서 1등은 박시민 씨, 2등은 전정욱 씨 되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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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잘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게 되네, 하게 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만들고 나면, 이거 약간 성취감 쫄깃다. 원래 미니카는 모터빨이지. 모터빨이지, 무조건. 어디 갔지? 잘 멈추고 나면, 좋아. 되나? 에이, 열 받아.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8개의 미니카가 있습니다. 와우. 1등인 청국 씨부터 고르면 되는데, 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파이어. 파이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청국 씨, 먼저 골라주시죠. 역시 MC가 먼저 고르네요. 저는. 자, 두 번째. 네, 저입니다. 오, 역시 그 차로 올랐군요. 어, 저는. 저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주는 선물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거야 돼요? 바로, 바로 2차였습니다. 와우. 저는. 이 차 중에서 형이, 형이 추천해 주십시오. 보란색. 얘가 좋아 보이는데요. 색깔 강렬한 게 있어요. 4등. 자, 용기 씨. 4등인가? 어, 나 할게. 오빠, 좋은데. 오케이. 자, 남준 씨. 아, 이건 집에 가장. 안 보여요. 네, 이제. 자. 가면 되나요? 이렇게. 나 어릴 때 미리 같이 여쭤봤거든요. 저, 레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레드. 자. 자, 이제 조립인가요? 자, 우리 얼마나 걸릴지 참 기대된다. 야, 빨리, 빨리 만들자. 와, 이거 언제 만드냐? 언제 만드냐? 와, 나 벌써부터 머리가 파해 준다. 근데 빨리 못 만들 것 같은데, 아마. 와, 진짜 나 어릴 때 로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보네. 나 허비 형에게 모터를 선물할게 해라. 진짜? 아, 형, 못 줬어요. 왜? 나 1등이니까 솔직히 욕심이 없어. 오, 욕심이 없다. 오, 욕심이 없다. 무조건 못 하지. 허비 형한테 모터졌다. 허비 형, 조심해라, 이제. 오케이, 왔다. 허비 형한테 다. 근데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뜯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어디? 여기 보면 위에 여기 A, B, C, D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 나 추억 떠서 미치겠어요. 아, 나도, 나도. 너무 행복해, 지금. 옛날 생각 엄청난다. 야, 저거 봐. 너 안 해봤지? 어? 너 안 해봤지? 돈이 없어서 못 할까? 나도 안 해봤어. 나 안 해봤어. 아빠 안 사줬어, 이거. 아빠 안 사줬어. 아빠 너무 했어. 아, 벌써 부품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어, 씨, 날아가는데? 설마 김남주 벌써 잃어버린 거 아니겠죠? 여기 있다. 아, 이 황동 이거, 이거, 이거 낄 때 조심해야 돼. 이거를 발라줘야 된단 말이지? 진짜 오랜만이구만. 이 미니카 만드는 거. 너무 뻑뻑한데? 어떡하지, 괜찮아. 야, 이거 또 어떻게 하니까 하게 된다? 자, 여러분, 지진의 상황 어떻게 되고 와 있어요? 잘 만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하게 되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만들고 나면 이거 약간 성취감 쩔겠다. 어허, 이거 봐라. 아... 아... 아니,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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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누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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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소리야? 아, 씨, 작동되는 소리야. 쩐다, 형! 쩐다, 형! 쩐다, 형! 쩐다, 형! 쩐다, 형! 뭔지 해야 할 것 같아. 배달한 걸? 다 하는 거야, 너도. 너 뒤로 가면 다 하는 거야, 마지막 가면. 드디어 정국아, 네가 준 모터를 까본다. 야, 모터가 다르네. 정국아, 모터가 묵직하다. 원래 미니카는 모터 빨이지. 모터 빨이지, 무조건. 허비 형, 난 형이 꼭 1등 하기는 바래. 아, 정국아 진짜, 형이 진짜 1등 할게. 오케이, 됐어! 다 됐다! 다 됐다. 자! 가자, 얘들아. 집에 가는 소리가 들린다. 오, 배... 야, 모터, 너... 너 모터 세 거지? 네, 모터가 짱이네. 다 됐어, 아, 다 됐다. 발 좀 틀어주세요. 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어. 기름, 내 기름. 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해봐. 어디 갔지? 살면서 처음 해봐. 됐나? 열받아. 아, 좋습니다. 어, 이거 파이팅 넘치는데? 오케이. 아, 되게 알아, 이제. 조금 닦고 저 뒤에 돌립니다. 오케이. 오, 딸깍. 근데 난 왜 시간이 없나? 어? 어? 정구아, 무슨 일이야? 모터 소리가 무슨 일이야, 정구아? 야, 난 왜 전원이 안 켜져? 네. 하나. 뭐 하나 안 낀 거야. 100%야. 다 꼈는데? 나,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네. 오, 오. 오, 오. 우와, 파이팅이 엄청난다. 오, 야. 야, 지민이 모터 파이팅이 없지는데요? 지민이 모터 파이팅이 엄청난다. 지민이 모터 파이팅이 엄청난다. 미쳤는데? 자, 이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했어. 됐어요. 자, 돌리자. 무겁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으셨어요? 야, 지금, 지금 거의 몇 분 만들었죠, 이거를? 저희 거의 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다들 모터 파이팅이 돌아가는지 확인 한 번씩 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거의 1등 아니야? 아니, 안 빨라. 그냥 소리 막힌 거야. 윤기 이거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짱짱한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1등으로 만드신 분은 1주에서 자리 선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요? 2등으로 만드신 분은 2주에서 자리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제엽이 2등이었나? 태영이가 2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동을 켜주세요. 각자 차기 스타트 자리에서 놔주시고, 자, 준비! 시작! 아, 누려, 누려, 누려. 와, 허비 형 거 미쳤어! 와, 제이 형이 빨라. 한 바퀴. 한 바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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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제이 형 빨라.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제가 이기고 있어요. 야, 이길 수 밖에 없잖아! 네가 밀고 있잖아, 나를. 저 한 바퀴 돌아서 형 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저거 끝났어요, 저거는. 아씨, 어떻게 멈추냐, 이거? 오케이. 아쉽게도 좋네요. 너무 아쉽다. 난 이렇게 또 꼴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형 거 진짜 빠르다. 자, 들어와. 자, 너, 너 해. 자, 2조. 나 솔직히 오르막길 한번 주라. 태형 씨가 자리 선점입니다. 너 해. 정우 씨 선점 하시죠. 가석, 저 오르막길. 가석도라도 붙어야지. 그래, 그래. 자, 시동케 하시고. 정국이 거 길어야 된다. 자, 가자. 태형이 것도 진짜 빨라.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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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태형이 거. 태형이 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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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거 셔야 돼요. 자, 이 거. 야, 몰라. 야, 모터 닿았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 나간 적이 없었는데. 내 말이야. 야, 나 졌다. 끝났어, 끝났어. 내가 졌어. 소녀인. 초반 한 바퀴에서 갈리네. 친구가.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똑같이 계속 가니까. 그리고 왜 태형이 거 나간 거야? 야, 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와, 모터가 좋은 회생 다 나갔어. 1조, 2조, 결승전 들어가겠습니다. 형, 형아 나갔어요? 저 나가죠? 네. 1등 누구죠? 모터가 좋은 게 아니에요. 1, 2, 1등 제. 1, 2등 제. 1, 2등 제. 2조, 1등 양준 씨. 제가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낙이야. 아버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호 켜주세요. 이 구나가 났어요. 켜주세요. 준비! 잘 거 세세요. 시작! 시작! 다들 왜 이렇게 느리네. 지민이 형! 하나. 앞에서 방해해, 둘. 지민이 형이 이겼다. 지민이 형이 이겼다. 아주 붙었어. 끝! 다섯. 멋있다. 저 반응이 뭔지 알아. 오늘의 우승 상품은 황금이라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들어오는데? 저는... 저게 아닌데. 황금 무게가 아닌데. 이거 한우 아니야? 1등 나 아닐걸? 1등급 한우 아니야? 아니, 한우 아니야. 한우 아니야. 황금이 이런 걸 수도 있어. 황금 막내 정국의 피규어. 오늘의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6등. 네. 제이홉. 0점. 0점. 황금이 어떻게 0점 아니야? 이거? 다 열심히 했어. 슈가 5점. 4등. RM 6점. 오케이. 3등. B. 11점. 2등. 정국 16점. 1등. 지민. 18점. 2등. 정국 16점으로. 1등 하는 건 흔치 않은데. 지민 씨가 1등. 18점이 되었습니다. 열어봐. 뭐야? 수현 씨 있겠습니다. 뭐야? 상품. 나 못 봤어. 이 반응은 되는 거야? 진짜 황금이야? 묵직해. 묵직해? 상품이 이정도면 못 틀어. 생각보다 묵직한데? 묵직해.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은 못 먹는데. 하나. 둘. 셋. 상품이네. 상품이네. 아까 얘기했었잖아, 내가. 이거 1등 상품이에요. 1등. 나 이거 진짜 한 번 더 들어본 적 없는데. 사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 탔 적 있잖아.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달고나. 이거 끝판왕이야? 이거 있는 거야? 달고나. 달고나. 이거 뭐해? 이거 좀 더 짠 거 봐. 옛날에 진짜 냉장고에서 쟁여서. 야, 야. 나와봐. 대원 학교처럼 약간 좀. 자, 지민 씨. 우승자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대원 학교만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이거 아닌가, 이거? 안 되세요, 여러분들. 자, 지민 씨. 우승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또 어렸을 때 추억이 또 가득 담겨있는 미니카 아닙니까? 오늘 죽었어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2차를 골랐는데. 네. 아버지 덕분에 또 1등 할 수 있지 않았나. 어. 이 모든 정가가 아버지께 돌리겠다. 사랑해요. 아버지. 자, 저희는 오늘 즐거운 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아, 벌칙. 벌칙. 벌칙은 그냥 재밌게 하라고 제가 거짓말 한 거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벌칙이 없어요? 벌칙이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긴장 안 하셔야 돼요. 벌칙이 없어요. 아, 꽉 좀 다행이다. 세요. 세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죠? 아, 네. 걱정 많이 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 미니카 날라가고.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게 참 나갔구나. 나를 대변하는 거 같구나. 저는 꼴찌가 기분 좋아지라고.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저 쫓아다니깐 너무. 쫓아가는 게 진짜. 아, 오늘 록바이슨 때부터 재밌었습니다. 오늘 록바이슨 때문에. 지민 씨 때문에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지민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록바이슨으로 딱 4인치 탁 가겠습니다. 록바이슨 4인치. 오, 진짜. 좋습니다. 자, 록. 록바이슨 부터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바.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2. 아, 이번 달려방도 즐거웠고요. 저희는 다음 달려방 부터도 계속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려방 저는. 10%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방. 아, 다행이다. 아, 럴라이크. 아, 이거 왜 날아가지? 야, 종구가 이거 엄청 딱딱해. 해외에.